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1등급으로의 엔딩 고수현 영어의 고수현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 독해가 좀 많이 어려운 이유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절대평가가 절대로 쉽지는 않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절대평가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마해 구간을 정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마해 구간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모든 영역이 탄탄하게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고독해의 지문독해 시리즈를 이어서 이제 뭘 준비해야 되냐? 고독해의 전체 유형 완성편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오늘 오리엔테이션에서 다룰 부분은 어떤 것이 새로워졌고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저의 모토는 수업을 들었다. 그러면 당연히 학생들은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뭔가 발전이 돼야 된다. 이게 일단 선생님의 모토예요. 자 어떻게 선생님이 분석을 해봤느냐? 여러분이 틀렸던 내용들을 다 분석을 해봤는데 상위권, 중위권 친구들이 접근하는 방식이나 또는 오답을 하는 방식에서 뭔가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상위권 친구들은요. 빈칸, 순서, 삽입에서만 틀렸고요. 만.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하에 우리 중위권, 중상위권 친구들은요. 주제 요지 제목에서 하나의 오답이 반드시 발생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법, 그리고 어휘, 그리고 빈칸, 순서, 기타 등등이었어요. 자 그리고 중화위권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간 안에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오답 없이 정확하게 정답을 찾는 것도 중요하고 어휘 외우는 것도 중요하고 가면 갈수록 할 것은 또 많아지는데 사실 또 가면 갈수록 공부하기는 또 싫어지죠. 그래서 이것들을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이한테 어떤 식으로 제공을 해줄까 고민을 하던 차에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 올해 수능은요. 이렇게 틀렸습니다. 상위권 오답률은요. 일단 순서 추론 37번에서 여러분들이 틀렸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재진술 기법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변호사들이 수임료를 받을 때 재판에서 승리를 하고 고객한테 이득이 되는 것에서 일정한 비유를 받는 건데 이것이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어떻고 고객의 입장에서는 어떻고 그래서 고객의 이런 고민들이 해결되었다라는 식으로 글이 완결성을 갖춰 있거든요. 기존에 여러분들이 순서를 풀 때는 지시어, 대명사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찾았는데 이번 거 같은 경우는 물론 있습니다. 정보의 지시어나 아니면 연결사 같은 것들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완결성을 좀 잘 봐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문장 삽입 같은 경우는 어떤 위치에 들어가야 될까 주어진 문장에서 보통은 역접이 많이 나오지만 이번 거 같은 경우에는 비교급이 나왔어요. 그럼 비교급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고 거기에 비하여 좀 더 이렇다라는 내용이니까 그 정보가 어디에 들어와 있는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이제 2등급이 틀렸던 것도 똑같이 순서인데 번호가 달라요. 36번 문제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자기가 어떤 식으로 방어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이 헬멧과 스파인을 갖다가 준비한다. 두 번째는 그것은 굉장히 어떤 클레버한 것이다. 그리고 다른 아이들도 그렇다라고 해서 하나의 케이스를 다른 케이스로 확장해 가는 연결성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 이제 41번 제목 추론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시면 되냐 보통 끝 문장 읽고 체크를 하는데 끝 부분에는 부분적인 진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하게 되면 의사결정을 단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에요. 그럼 제일 중요한 정보는 의사결정을 단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지 체크리스트는 하나의 수단이라는 거죠. 근데 많은 친구들이 체크리스트가 중요한가 보다. 여기에 이제 메몰돼서 답을 오답으로 했다는 거죠. 독회를 하실 때 다 똑같이 읽어요. 그런데 왜 나는 정답이 아니라 오답만 이렇게 주구장창 고를까? 중요한 정보가 뭔지 덜 중요한 정보가 뭔지 주인공이 뭔지 주인공을 빛내주는 다른 엑스트라가 뭔지 구분하면서 읽어내셔야 돼요. 그것들을 훈련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하고 공부할 때는요. 어떤 것이 중요하냐? 일단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뿅! 자 고독회 유형 완성편에 있는 것들은 독회에 필요한 도구들을 일단 먼저 첫 시간과 두 번째 시간에 공부를 합니다. 독회에 필요한 도구들이 어떤 게 있느냐? 첫 번째는 연결사입니다. 여러분 연결사에서 however과 in contrast 구분하실 수 있습니까? 실제로 수능에서 출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이 this나 that it 대명사가 각각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주제나 제목 요지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는 아십니까?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탐구해 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과정 있는 독회이기 때문에 이 전 단계가 고독회 지문 완성편이었죠. 지문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는 능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문을 선생님하고 맵핑을 간단하게 하는 훈련 그리고 실전에서는 맵핑이 힘드니까 밑줄을 어떻게 치는지 어떤 정보를 동그라미 치는지 어떤 정보와 어떤 정보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도형으로 같이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독회에 나오는 구문도 중요한 구문이면 밑에 담았습니다. 교재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기출 구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구문과 독회를 한 방에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독회에서는요. 집중적으로 기출에 나왔던 것들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기 때문에 기출 문제가 상당수 많이 포진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훈련을 해줄 때 비기출 문제가 필요할 거예요. 해서 복습지를 제가 제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습 자료실에 복습지를 올려뒀는데 여러분은 마이페이지에 로그인하셔서 수강 중인 강좌를 클릭하시면 맨 위에 상단에 복습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받으셔가지고 수업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얼마만큼 클리어하게 적용되는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담아있는 유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우리 교재 속에는요. 첫 번째 스타트가 연결사. 5대 연결사입니다. however.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뒤에 들어가면 또 however이 접속사로 쓰일 때랑 연결사로 쓰일 때랑 요거 체크하고요. 그 다음 also, for example. 그 다음에 뭐 by contrast, in contrast, similarly. that is 이런 것들을 다 다루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명사의 쓰임이 이제 첫 번째 스타트 단계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서 핵심 정보를 뽑아내는 능력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대입 파악을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 단계에서는 대입 파악을 바탕으로 그리고 사실적 사고 능력을 바탕으로 단서를 찾아서 접근하는 추론 영역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한 문항씩밖에 안 나오지만 3점 문항 또는 이번에는 어법이 2점으로 나왔지만 지금까지는 3점으로 나왔죠. 5점에서 6점을 담당하고 있는 어법 어휘 접근 방식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휘를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배경 지식 그 다음에 선지 어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뉘앙스를 좀 파악해야 되는 어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비기출로 고난도 지문을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게끔 이렇게 담아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속에 모든 선생님의 고민들을 다 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교재를 준비하고 강의를 듣기 전에 어떤 프로세스로 공부를 하면 좋으냐 자 첫 번째는 챕터 1 미리 푸세요. 챕터 2 프로세스 2입니다. 수업 들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직접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예습을 할 때 느끼지 못했던 선생님의 정말 뭐다 설명 중에서 와 이거는 정말로 영양가가 풍부하겠구나 라는 것들을 채워주세요.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복습지 다운받아서 학습해 주세요. 여기서 끝내시면 안 돼요. 마지막은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의 질문 게시판이 터져나가도록 질문을 많이 하세요. 제가 이번에 러셀 기숙에서 우리가 좀 성과가 높았던 친구들이 꽤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 가장 이제 구경수 다 맞은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매시간 질문을 해요. 매시간 아주 사소한 것도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하면 뭐가 있느냐 아는 것을 확인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자기가 뭘 모르는지 스스로가 뇌가 인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게시판 비공개를 해서 질문하셔도 돼요. 뭐가 두렵습니까? 질문하세요. 알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독해의 고수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강좌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는 빈순삽이라고 하는 완벽한 1등급으로 가기 위한 이제 전략적 독해가 기다리고 있고요. 우리 고독해의 독해 유형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핵심적인 커리큘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스튜디오에서 정말 교재에 나오는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독해를 하고 같이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알찬 수업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수업을 다 듣고 나면 아 정말로 수업 전과 후가 달라졌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러분 1강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다 같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독해에 대한 고민을 싹 완성하고 해결해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독해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저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의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later!